2021년 빅맥지수 TOP 25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25위 일본 4236원 24위 콜롬비아 4236원 23위 아르헨티나 4248원 22위 쿠웨이트 4294원 21위 코스타리카 4339원 22위 브라질 4509원 19위 바레인 4509원 18위 아랍에미리트 4554원 17위 칠레 4633원 16위 한국 4645원 15위 체코 4667원 14위 태국 4815원 13위 싱가포르 5018원 12위 영국 5029원 11위 우르가이 5437원 10위 뉴질랜드 5516원 9위 덴마크 5550원 8위 호주 5641원 7위 유로존 5845원 6위 캐나다 5592원 5위 이스라엘 6060원 4위 미국 6411원 3위 노르웨이 6898원 2위 스웨덴 7215원 1위 스위스 8258원 1위를 기록한 스위스가 일본에 비해 거의 2배 정도가 비싸네요 한국도 근데 많이 싼 편은 아니네요 저는 이 빅맥 지수를 보고 각 국의 통화가치를 알 수 있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갑자기 빅맥 하니까 빅맥 하나를 먹고 싶네요 이번 시간은 각 나라별 빅맥 지수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